일은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우 뭔데서 오셨구나. 멀어요 말도 좋고. 그렇죠. 그러고 참 엄마가 여기까지 오시는 게 참 대단하시네. 예 왜냐면 오늘 좀 심심하셨나 봐 할 일이 좀 없으셨나 봐. 오늘 쉬는 날이다. 그니까 오늘 심심하셨나 보다고 할 일이 없었나 보다고. 왜 그러냐면. 여자지만은 노는 걸 그닥 좋아하지가 않아요. 매일 일 밖에 좀 모른 스타일. 일 좀 스타일이 그래요 그리고 뭐.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오면 뭘 한다 그런 것도 여자로서 못 해요. 항상 내일 걱정해 모레 걱정해 삼십 년 걱정해 뭐 내가 오십 살 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몰라요 오십 살 걱정해 백 살 걱정해 만약에 뭐 딸이 있으면 손자 그 딸 지식도 안 갔는데 딸 손자 걱정해 아직 안 낫지만. 아들 또 뭐 집 한 채 만들어서 또 결혼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 걱정해 혼자 머리 터지겠어. 머리에 너무나도. 저녁에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 구상에 싸는 게 너무 많아. 엄마가. 그리고 내가 저걸 꼭 사야 되겠다 하면 엄마가 귀엽고 사는 게 있어. 무슨 일에서 사는 게 있어. 꼭 사 내가 저 찜을 딱 했어 그래 야 일 년만 기다려라. 나 꼭 살 테니까 너 일 년만 어디 빠지지 말고 일 년만 딱 기다려 내가 꼭 너 사러 갈게 돈 딱 되면 진짜 사러 가거든. 그게 엄마 성향이야. 그래서. 여자로서는 좀 좀 마이너스인 거 같아. 여자로서는 왜 그러냐면. 열심히 사시는 건 좋은데. 여자가 좀 애교도 있고. 신랑한테 좀 기대는 맛도 있고. 그래야 되는 너니 그게 없어. 신랑한테 일 안 하면 일 않고 너 뭐 돈 뭐 헛되게 쓴다. 그럼 언니는 좀 인간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신랑한테는 그래. 이게 이건 맞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내가 하고 말지. 여자가 삽 들었고 엄마가. 뽕이 들었고. 깽이 들었고 포크린이 들었고 엄마가 다 들었어. 근데 엄마가 그 남편한테 연장을 하나도 줄 생각을 안 하는데. 남편이 무슨 수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언니 엄마가 다 해버리는데. 그래 놓고 엑스 이 엑스 가슴에 엑스 엑스는 다 찾고 계신 분이 엄마였다는 거지. 그니까 엄마랑 사시는 신랑 분은 아마 숨통이 막혔을 거야. 또 그분하고 사신 엄마도. 저런 못 나냐고 산 남편이 숨통이 막혔을 거야. 이혼 축하드려요. 이혼하셨어요. 얼마나 됐어요. 정식으로 한 삼 년 정도. 팔 년 전부터 너무 싸웠어요. 그렇죠. 팔 년 전부터 수 없는 이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 집 나가라. 내가 안 나갈 테니까 네가 나가라. 그렇죠. 그래 정식으로 해보니. 어떻니까. 솔직히 좀 편하던데요. 편해. 아니요 다 하니까 편하지. 근데 한번 또 물어봐. 엄마가 항상 대장이 되다 보니까. 엄마가 딱 지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응. 자녀도. 딱 하나 아끼던 자녀. 둘이에요 자녀가. 하나는 엄마의. 대상자. 그니까 편한 대상자. 그리고. 내가 뭘 해도 받아줄 수 있는 대상자. 근데 엄마 착각하지 마세요. 얘 애들은. 똑같은데요 엄마지. 엄마가 언니가 될 수 없어요. 알아들어요. 왜 아들 딸인가요. 아들 딸 하나. 딸 아들인가요. 그러면 딸한테는 엄마 하고 싶은데 말 하고. 아들한테는 요즘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요즘 세상이 조선 시대니 고래 시대니. 그런 그런 거야 제가 그러지는 않아. 했어요. 아들한테는 정말 눈치 봐요. 많이. 솔직히 딸한테는 내 마음 다 터놓고 까발려버려요. 있는 말 없는 말 해두면. 대들면 얘들들하고 손 빽빽 같이 대들고 싸워요. 그러나 아들한테는 우리 아들 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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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해. 딸한테도 한번 우리 딸 착해 착해 한번 해보세요. 더 착할 텐데. 그거를.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왜 내 고생한 것을 딸한테. 내. 이해해 달라. 내 고생한 것을 딸한테 알아달라. 왜 딸한테 그렇게 자꾸 마음속에 화손을 하세요. 딸은 딸이에요 엄마. 나 엄마 지금 저대로 엄마 마음을 정통을 뚫어서 마음을 읽읍니다. 예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딸이 엄마를 이해 못 해주면 전혀 나쁜 년. 응 아들은 이해해 주란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 내가 아들아 이해해 줄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이해하니까. 그거 그리 비겁한 성격이 어딨니. 딸은 조금만 어긋나면. 매력 안 해놨어. 하지 마라. 보는 딸 서러워. 예 알겠습니다. 보는 딸 눈물 나. 그래 놓고 우리 딸이 나한테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 딸이 나한테 대들고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디 가서. 결론은 딸이 엄마한테 엄마. 한 번만 내가 말할 때 내 말 끊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딸 마음입니다. 마음을 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딸이 분명히 그런 적 있었을 거예요. 있죠. 근데 한 번도 엄마는 그렇게 야 됐어 네 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지겨워하지 마. 엄마는 항상 그랬어. 한 번 정도만 들어줬더라면 이 아이가 그렇게 엄마한테 미아리 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 틀렸을까요. 아니 맞아요. 돈 밖에 모르는 엄마. 일밖에 모르는 엄마. 그게 나쁘지는 않아. 훗날에 엄마가 싸는 가지고 싸서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아까 그랬잖아 훗날에 딸도 이렇게 해서 주고 아들도 이렇게 해서 주려고 엄마 마음이야. 그러나 마음에 편견을 하지 말아야지. 네. 안 그래요. 맞아요. 내가 봤을 땐 딸이 훨씬 잘났어요. 나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마. 응. 근데 그 아이의 미아리는 안 들리고. 딸이 미아리만 들려. 응. 아니 아들의. 메아리는 들려도 아들의 메아리 치지도 않아 알아서 해 주니까. 딸이 메아리 쳐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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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나부터 도망가겠다 나부터 쉽겠다 엄마가 나부터 짜증 나겠다. 아닌가 맞아요. 그렇지. 오늘 아까 그랬죠. 네. 친구 딸 언니가 딱 강남원 짝이에요. 노트북 무료 점사에 당첨됐다 너 갈래 그래 따라가 보지. 하다가 본 사람이 언니예요. 맞아요. 언니 여기 점 보러 올 시간도 없을 뿐더러. 언니만 믿고 사시는 분이 언니란 뜻이야. 얼떨께라 따라왔다가 얼떨. 그래 이 무당한테 요건 안 했지만 니 가슴을 뚫어서 얘 걔 같은 속으로 하고 요고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꼭으로. 아닌가 그치. 근데. 내년에. 언니네. 곡소리 진동할 거야. 내년에. 곡소리 진동하는데. 누가 좀 이미 망자는 떴어요. 그니까 저 곡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산 사람이 망자가 돼 있다는 뜻이야. 예. 혹시 집에서 호수 꽂고 있는 사람 계세요? 네. 그냥 이 머리 뭐 내줄죽이라든지 뭘 쓰러져서 그냥 말똥말똥 눈만 뜨고 있지 시체처럼 사실 시체처럼 저거. 병실에서 누워서 그런 분이 있냐고. 있어요. 그 누구예요? 친정 아빠요. 아버지 그게 내년. 길어봤자 칠팔. 그래도 이분이 오장육부는 멀쩡해요. 이 정신이 없어 그랬지 순만 간신히 산소 호흡기라 그래야 되나요. 맞아요. 그거 끼고 계시는 저 그니까 오장육부가 썩어 들어가면 괜찮은데 뭘 드시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닝게 뭐 줄 호수줄로 이게 깨어있게 보인단 말이야 이걸로 이분이 연명을 해. 그러나 길어봤자 그러지 이분이 나름 많이 사셨어요. 그렇죠. 네. 내년 내년 육칠 월. 잘 연기 쉬어요. 육칠 월에 내가 상복을 입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언니가 친정한테 그다지 잘하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니 아버지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안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눈은 껌뻑껌뻑해요. 맞죠. 빽빽 말려가지고 눈은 껌뻑껌뻑하고 손을 이렇게 못 잡아도 뭔가 눈으로 신호를 해요. 신호를 하니까. 속 지겹게 썩였던 겨. 속 지겹게 어렸을 때 썩었던 거.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속 썩였던 거. 그런 거. 아버지 가실 때. 네. 편안하게 가세요 하고 하이의 시간 주시고. 아버지를.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떠돌인 인생 아버지가 사셨어요. 맞죠. 예. 맞죠. 예. 그냥. 어느 자식 하나 아버지 우리 집에서 살아요. 아버지 우리 집에서 살아요. 그런 자식 없었다고. 예 맞아요. 그니까 그거 잘못됐던 거. 아까 내가 말 돌리면 빨리 빨리 알아들어 이씨 까불려고 망가셨지 오늘 졸려 졸려 깔다 할까 봐 까다가 말은 거야 지금 응. 내 아버지 아마 식구들끼리는 이를 거야 솔직한 심정일 거야 병미도 많이 나오고 뭣도 많이 나오고 의식도 없으니까 그냥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게 당신들 식구들 마음이야. 그렇죠. 식구 몇 명이에요. 네 명. 네 명 맞죠. 꼬부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네 명 다. 그래 차라리 그렇게 살 바야 그렇게 하는 건 맞아 그러나 숨은 쉬고 계셔. 그러나 한 자식 하나도. 잘 가세요 아버지 편안하게 가세요. 엄마 가시고 나서. 우리들의 아버지를 한 번도 마음 회아른 자식이 없었습니다. 미친 것더라. 응. 응. 그치 예 그러고 나면. 마음 편안하게. 당신 스스로가 놀 거고 막내가 누구야. 제 막내요 동생이세요 동생. 이 막내하고 아버지하고 조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냐고요. 아닌데요. 왜 막내한테 하지 못한 말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뭔가 뭐 싸움이 아니더라도 뭔가가 있는지 아니면 막내가 못 산다든지 아버지 가슴 아픈 손가락 일지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한테요. 막내한테. 예. 그니까 아버지가 그중에서 막내가 제일 힘들게 사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렇진 않은데. 근데 이상하게 막내를 마음속에 못 나. 그니 근데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이것은 그리고 큰 애가 누구예요. 오빠요. 젤로 괘씸해요. 젤로 괘씸하다고요. 젤로 괘씸하다 괘씸하다고요. 아버지의 마음. 이거 봐 조상점을 갖다가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이미 영어로 뜨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 처음 전 봐서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지. 이런 거 내보냈다가 내가 맨날 우리 엄마 죽은 엄마 좀 타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니까. 작별은 시간은 우리 아버지 편안하게 돈 많이 들어가니까 식구들 돈도 없고 네 돈도 거둬야 되고 나 돈도 거둬야 되고 너 죽고 거둬 거둬야 돼서 돈 힘들어 우리 아버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마음속 다 넷이 다는 다 그렇게 막 먹고 있어. 그니까 편안하게 보내드리려면 빨리 가서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 도닥거리면서. 당신 먹을 거 못 먹고 그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대요. 알았어요 여기서 몇 가지 끝납니다. 가면 돼요?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저 이사 나가는 옛날 집은 언제 나가는지. 옛날 지사집에 그 집 잘 안 나가. 안 나가요?